저런 뷰에서 힘이 몇만 원 줘? 너무 좋다. 아이고, 세상에 하나. 갑자기? 어휴, 어휴.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, 아프다. 야, 갑자기? 갑자기? 남자애먼. 그렇죠? 동건털. 아, 뭐야? 아침을 여는 남자. 아니, 근데 형, 창 밖을 보는데 다리는 왜 올려? 아니, 스트레칭하는 거지. 다리는 왜 올려? 다리를 올릴 수도 있지,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? 그래요, 스트레칭하겠다는. 오빠한테 올려. 그래요. 다리가 안 올라가. 처음 만났어요, 저 친구. 5일 이상 esa걸로. 오늘 드디어 만나는구나. 오늘 드디어 만나는구나. 오! 아이것들. 어머,lem 드라마야. 그 노래는 오늘 오늘 드디어 만나는구나. 응? 오! 어머 어머. 영향 swipe 봤어. 이거 뭐였냐. 심화 오빠 이거 뭐였냐. 촬영하에서 청춘드라마 그래. 그렇지 그렇지. 세상에. 형 머리 내리고 싶어?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. 어우 나. 좋아서 그래요. 인형 눈알 박고AH 앉아 있고 싶어. 나도 그냥. 뭐야? 어떻게 가시나? 식사하러 가시나? 아니요, 저 때 복장은 약간 조깅 복장인데 네, 약간... 어? 나 저 후드티 있는데! 어? 나 저 후드티 있는데! 파란 색깔! 나 집에서 저거 입고 봐야겠다! 저 후드티가 제일... 어? 잠깐만! 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말 신는데!